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집중으로 부산에선 산사태 조진부터 토사 유출이나 축대 무너짐 같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 지역 중 부산시가 급경사지로 지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치에만 의존해 위험관리를 하다 보니 사각 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보도에 김홍청 기자입니다. 축대의 일부분이 뻥 뚫렸습니다. 그 위로는 다세대 주택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5미터 높이 축대 일부분이 무너져 주민 2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부산시가 급경사지로 지정해 위험관리를 하는 780여 곳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비탈면에서 바위와 흙이 무너져내린 부산동구의 한 주택가. 무너져내린 곳이 직각에 가깝습니다. 보관 공사를 하는 작업자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곳 역시 관리 대상 급경사지가 아니었습니다. 급경사지가 되려면 옹벽과 축대와 같은 인공 비탈면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도 20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즉,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급경사지는 자치단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이번 집중 오후로 토사 유출, 옹벽 붕괴, 산사태 조짐 등의 신고가 있었던 6곳 모두 급경사지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 2019년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도 경사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급경사지로 등록하지 않았고,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4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